고향 체육관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거 아닌가요? 아유까진 대회를 하던 아이대 아이대 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이건 우리가 왜 왔을까요? 오늘 딱바로 운동근을 할 것 같은데요 백혜 출제입니다 5호선에 써있습니다 달려라 방탄 백혜를 축하합니다 킬라가 축하하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 등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등에 달려라 방탄이 적혀있어요 이래서 생각난다 휴지 막 날리고 막 기억나? 아 맞아 이거 먹으려고 야 그 입술 찢기 아니었냐? 입술 벌리기야? 이래 휴지 날리는 거 아니에요? 나 정확히 기억나요 쩔어할게요 쩔어 야 달방 스케일이 많이 커졌다 카메라 좀 많아져 근데 카메라 이렇게 많이 치고 않았어 그러니까 카메라 많이 주고 뭐 카메라 주되었잖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시청해주신 우리 아미분들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인사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하나요? 금이요? 뭐 이런 거 아니죠? 세상에는 세계에 중요한 금이 있다 그렇죠 지금 이 금 간미가 아니야? 소금 황금 그리고 바로 지금 이거 아니죠 뭐야 저번에 달고나 편에서도 금 준다 했잖아요 금 준다고 해놓고서 그 달고나 황금 이거 봐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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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잖아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해보시죠 이거 말거나 한번 가봅시다 이 만큼 저희가 이제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고요 축하 무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자 케이크 들어오세요 와우 또 여기 적 continually, 큰 행사에 있습니다. 다 같이 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썰 자신 있어요? 다 같이 해야 해요 하나 둘 셋 고 달려라 방탄단 달려라 방탄 좀 더 깊게 출라야 해 우리를 들이지도 않아 나는 좀 더 깊게 출라야 해 왜냐하면 여기 여기 다 들어가지 않아 지금 이 칼질이 많이 안해 본네 다 잘렸네 정거여서 썰고 그래 그렇지 어 아이고 정말 잘 써네 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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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고 어디 어딨어요? 여기 썰고 여기 썰고 어 야 떡이라서 냄새가 달콤하네 5 5 야 보니까 성능 저 허 올라가의 정하 7등분 당해주라고 그렇게 다 형과 일하였어 아 카메라 등 아 아이가 이긴 발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구 아 이렇게 돼인데 아직도 카메라를 등기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없어 아 답답하다 하자 뭐야 뭐 금동이 뭐야 뭐 떡이 돼 으 마세요 말 쌓여 다시 개신식을 좀 합시다 이렇게 일곱장에 자가 지진의 까망 배를 다왕 그 를 아 치즈 떡이야 으 뭐 미어 뭐라고 하지 보도록 뭐 앙금 앙금 색깔이 개요 음이구나 우리 상담을 이제 풀도록 하자 그 우리 사랑하는 either 요 옘 꺽거 아 진짜 저희 앙금을 받아 주시겠어요 왕감 바 흘러 요 다 젤로 젤 롤랑이 뭔지 알아요 되게 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처음 시작할 때 다르다가 말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작이 지나간 줄 알았어요 뭐 사실 달라방탄이 잘 된 이유는 뭐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체육관도 렌트하고 저기 스폰서도 생기고 참 게 사이 달방의 위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아 우승 우승 사율이 좀 좋아요 달라방탈이 빵빵 생긴다고 빵빵 아 아예 그다 요즘 편집자들의 힘이에요 맞아 요새는 그 플레이어 보다 편집자들 롤이 더 귀여워 하신 거에요 이때분이 더 크게 크대 자 자자찬을 끝냈고 자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으 으 으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합시다 공평하게 어게 이거 합시다 이거 하산 다 내려야 귀 귀 에 자기가 맞출 때 바로 하나요 미러 이 과거에 대한 거야 아예 알려방탄이 첫 방송을 한다 날짜는 언제 할까요 어 뭐야 연도까지 말해야 되요 하나 날짜 말아야 2015년 4월 13일 아 왜 나 안되냐 2015년 6월 17일 에 2015년 6월 11일? 2015년 6월 13일? 아니야? 6월은 아닙니다 아 그래? 눌렀던 분들은 기회가 갑자기 아 진짜? 아니 그걸 왜 얘기해? 이런 건 안 되지 이런 건 난 못하지 다시 이거 편집하고 다시 이걸 처음처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눌러야 돼 지금 시작해 가요? 컷 2016년 6월 13일 15년은 맞지? 안 돼 2015년 5월 1일 여름이 아니 싸인을 보내는 거야 이걸 뭐 2015년 8월 13일 오케이 2015년 8월 1일 정말 떠먹여 줘야지 아는구나 2015년 8월 1일 2015년 8월 1일 에피소드 63편 아 63편 아 63편 중독에서 반장이 된 멤버는 어 뭐예요? 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진이요 정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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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반장 아 맞다나 반장이었지 정국이 자 아무튼 뭐 다음번에 주세요 수영이 예능성에서 마지막 게임인 이몽사몽 게임에서 아 통화 겁쟁이 토마토 겁쟁이 토마토 아니 내가 눌러줘네 내가 눌러도 안 돼 겁쟁이 토마토 뭐야 겁쟁이 토마토 뭐야 겁쟁이 토마토 아 겁쟁이 토마토 아니 나는 왜 눌러도 안 돼 아니 내가 젤몽도 눌렀잖아요 왜 으 으 이거 좀 에라가 많네 자 소개해 주세요 아 좀 왜 겁쟁이랄지 뭔가 평이 겁쟁이라 그래요 아 컴퓨터 아 아 아 아 아 그저 저 점주 쇼서 쇼서 고기 굳고 했었잖아 그 사진 되서 여기 어디야 스테이크 파스타 돌지 물체 문의가 안 되고 바로 다음으로 하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스테이크 파스타에 음식명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데 아 정원에 갇힌 다람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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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고 우리 가서 레스토랑 가서 막 배우고 막 미디엄 레어로 굽고 막 줄 수 콜라에 소금 넣어가지고 문제올래요 미디엄 레어 도시 담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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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자지 제작진들도 모를걸요 시작이 아시게 되겠지 근데 내가 이러는 형 형이 팀이 맞추기 제일 쉽거든요 아니 우리 팀 뭘 만들었어요 뭐야 저기 음식이요 저 맛있었어요 여기 잘 만들었는데 아니 이름을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을 지었다고? 하나만 맞을 것 같은데 와 지금 진짜 설마 하는 건데 지민 태영 구호주의 옥사니스테이크 파스타 저 슈가티맛게 슈가티맛게 민슈가와 아이들 진짜 아니요 나 힌트 줬다 이거 이거는 점수 놔주라 민슈가의 음식들 아니야 민슈가 정답 진짜? 제목이 민슈가 아니야? 우리 뭐예요? 우리 왜 그랬니? 혹시 띠댐 파스타 위에 나는 손 이야 신기하게도 지었다 형이 지었어 이거 아 그래?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지었네 자 띠나 보내주세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해피 30 추억이 예능해서 네 두 팀으로 나눠 진행을 그렇죠 나임수 이름은? 무엇이? 아니 해피 30 문신영이라 했었나? 그 마이구 있잖아 이거 김석진 팀 하나 있고 아 샤는 모르겠다 김석진 팀 하나 그리고 해피 30 석진 팀 석진 팀 해피 30이면 그 이름 안 지었을 것 같은데 김석진 김석이 김 김 김 김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정구 정구 RMP 뭐가 뭐가 정구 RMP 공통점 어디서 사랑해간 거 빼고 김석진 팀 대 복고 팀 김석진 팀 대 김석진 팀 안경 팀 와 대박이다 기억력 와 왜 안경이야 왜 안경이야 와 기억력 대박이다 쟌 누가 나를 막아도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가요 자 이제 마지막 게임 5 4 4 3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2 왜 왜 자 정답은 김태근 좋아한거 김짜장 뭐 이런거 김태 동생 김가루 있나요 김수한무 글태 형통화 형 김 자반 오 진짜 김 자반이 진짜 너무 아들님 김밥 그럴 줄 알았다니까 김밥 김치 빨리 눌러 얘들아 다음사람 좀 하게 해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기억이 난다고? 기억이 난다 김태형씨 나중에 결혼하고 아들 낳으면 아들 이름은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 올해 매년 개명 신청한거 뜨거든 거기에 네 아들 이름이 있겠다 김치가 맛있어요 야 태형이가 제일 쉬웠는데 달려와 방탄 팀원을 본인이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뽑겠습니다 뭔소리요? 전 제가 뽑을게요 멤버를 두 팀으로 나뉘어지는거죠? 세 명을 뽑냐 저 일단 정국이 정국이 기본으로 갖고 들어가 정국이 숙렬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얘들아 그래야 정국이 생각보다 숙이 나죠 우리가 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정국이 뽑았는데 항상 항상 우리 예상과 반대였다고 항상 김석진 팀이 이겼어 맞아 머리도 좀 필요한다 오늘 머리도 좀 필요한다 두뇌 필요하다 저 진영 내가 머리로 날 뽑아? 머리로 진영을 뽑아?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운으로 날 뽑았어 오케이 머리로 뽑은게 아니라 문으로 뽑은거야 김석진 팀이 3명 하실거에요 저 4명 할게요 오 수로 가져간다 난 지민이로 갈게요 자 이렇게 잘생겼게 랩라인이 자 이렇게 늙은 중과 우리를 무싰했다 오 이건가? 우리를 지금 자 보컬라인으로 하셨네요 와 자료가 얼마 자 냉정하게 자 재경씨 흔히가 안돼요 왜요? 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도 이긴 적 없지 않아? 이거 무슨 조합이야? 이거 해가지고 예능에서 이 조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니야 우리 몇번 했었어 뭐요? 랩라마 한 두번 했었어 정답 진다 팀이름부터 정합시다 팀이름부터 정합시다 팀이름부터 정합시다 팀이름부터 정합시다 팀이름부터 정합시다 팀이름부터 정합시다 우리 우리 김석진 우선권을 줘 오케이 아 왜 내 이름 갖고 그래 백구의 특집이기 때문에 팀이 형의 백이다 진짜 있어 저희 팀 백김치가 맛있어요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백김치가 맛있어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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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야 된다고 넘어기라 넘어기라 이거 이거 해야 돼 백김치가 맛있어요 이미 정합니까 돈이 그냥 백으로 하자 백으로 하자 백석진 하자 백석진 김백 갈까 그냥 김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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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백도 아니고 무슨 김백이야 백진할게요 우리 백진 백진이 더 편하지 않나 백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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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요? 백진 갈게요 최종 결정 백진하겠습니다 백진하면 저희는 석진 아 석배 갈게요 알 정해 석배가 왔잖아 그래도 형의 기운이 있어 형의 기운이 좀 들어가게 해야 돼 우리 키즈쇼 맞나 이거 우리 운동하는 거 아이가 오케이 석백으로 가시죠 석백 백진 대 석백 우리 백진? 응 우리 백진 아 형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름 저작권료 내라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백진 석백 석백 얘들 석백 국정이야? 석백 우리도 이제 다 같이 뭐하자 하나 둘 셋 석백 석백 오늘 저희가 구성했던 모든 게임들은 저번에 뭐 게임들을 약간씩 다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네네 네 재밌네요 발전이 많이 되는데 네 영원한 야위의 편에서 여러분들 조쿠와 배드민턴이 재밌어갑니다 아 조쿠 또 하고 싶다 네 벌써 야위에 찍으면 지났는데 가득은 사이에 조쿠와 배드민턴의 출력이 많이 주셨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굳이로? 누가 조쿠 왜 형 평소에 조쿠 알아갈래? 야 위험하다 네 자 그래서 배드민턴부터 자 그 주민들을 다 보셔서 어떻게 해야 돼? 웃기긴 하다 웃기긴 하네요 형이 야 야 야 예능감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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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능이신 되고 싶으면 이거 앞에 제일 웃긴 것 같긴 형 형 형 뽑아가시죠 뽑아야 돼 뽑아야 돼 오케이 가자 아니 근데 이게 혜영 형 내 생각이가 먼저 평생의 해임을 야 가자 주셔야 돼요 이게 제 지목에 어 지지 목걸이라고 나같은 사람한테 이 이 배드민턴 라켓이 와도 오히려 분리할 수가 있어 형 형 형 형 진작 호흡을 이 장대에 사타지 않아요 봐봐 라켓 분리하다니까 뭔데 자 모든 복사는 여기서 되는 거죠 배드민턴 라켓이 자 와우 야 우리 팀 어떡하냐 아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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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못한다니까 내가 할 수 있어 하 호흡 누가 못해 내가 못해 고마워 자 테니스라켓 지미씨 뭐예요 할 수 있어 우리 팀 채 옵니다 후라이az으로 옳은 점을 포인트 서브라이팬 진여 배드미털 라켓 배드민털 라켓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구나 이거 야 이거 뭔가 밸런스가 적절하게 된것 같기도 하고 6리반 네 1판 전해보고 알겠습니다. 혹시 팀원 간에 약간 라켓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? 일단 첫 번째 판을 진행해보고 일단 버리는 카드로 넣어볼 줄 아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황을 좀 봐야 할 1대 1로 하는 거죠? 야 버카부터 싸워 버카부터 싸워보자 버리는 카드 자 내가 일단 버리는 카드니까 후라이팬이랑 냄비 뚜껑이랑 싸워보자 야 둘 다 깡깡깡깡깡 그래야지 참고로 내 배드민턴 실력을 믿지 말아 나 잘 못판다 아 2대 2에요? 아 2대 2 나랑 태형이랑 너랑 석진이 형이 어 나랑 석진이 형이나 하면 돼 자 준비되셨어요 여러분들? 자 준비되셨습니다 자 가봅시다 Let's go 자 그거 어떻게 해 살려라 형 다 1대 2분 먼저 출전하시겠어요? 아 먼저 하면서 너한테 오빠 네가 앞에서 와 자 갑니다 땡땡손 소리가 너무 웃기다 한 번 해봐도 되냐? 자 봐주세요 아 어렵다 우리 진짜 어려워 우리 진짜 어려워 우리 진짜 어려워 야 드롭 프라이빙 복병이다 자 이렇게 서브 그렇게 들지 말고 자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자 갈까요? 하나 첫 번째 1라운드 준비됐어? 자 이런거 해줘야지 그래도 어 잘 섞인다 이런거 해줘야지 형은 눈빛 싸움으로 대신할게 됐어 자 가까이 앞에서 좀 빠이빙을 움직여야 해 자 감사합니다 좋아 기합하면 놓고 하자 하나 둘 셋 다 백신 한거 하자 하나 둘 셋 백진 자 하나 뭐 우리 우리 백진 우리가 백진 우리가 백진 우리가 백진 우리가 백진 우리가 백진 우리가 야 우리 석백이야 석백 석백 하나 둘 셋 석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가자 자 뭐냐 아 아 오케이 아 이렇게 자 밀어내야 쳐다 아 아 아 아 아 자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아니야 야 상관 안 되는데요 아 니네 너네 볼이라고 니네 볼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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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도 정확히 달려가 아 체류 잘하네 뭐요 아 베이스 얘가 바르세요 자 아야 아 앞에 힘든 으 아 뭐 하시고 와 이렇게 오죽을 이렇게 오죽을 아 죽었 야 좀 와 머리 이용해 정과 머리를 쓰란 말이야 정과 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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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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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 해 잘하고 약간 막 또 카릉 대원 상회 형의 데 서버 이쪽 말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줘요 왜 왜 이렇게 좋아하지 원래 룩 그렇게 하는eres 당네 뱉은 인터넷을 우리를 따지고 있어요 하야 라켓부터 룰 않게 거의 그 까지 안가 그리고 룰이 어딨냐며 방금 룰이 어딨냐며 룰이 어딨냐며 방금 룰이 어딨냐며 룰이 어딨냐며 그래 룰이 어딨냐며 서브리스가 어딨어 인마 아니 편집해 아니 니가 방금 룰이 없다며 자 간다 갑니다 오케이 소리 겁나 형쾌하네 형 오케이 아 아 아 야 아무리 룰이 없어도 그건 아니니 와 지금 힘든데 이거 나 제이형한테 죽이랬어 오케이 어 쟤가 나갔어 뭘 이건 뭐야 들어와 난 허벼한테 워낙 야 이거 안되는데 오케이 형 오케이 유일치가 엄청하네 오케이 교체 교체 왜 자 교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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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 Let's get it 내 아버지 너 들어와야 돼 오케이 자 간다 어 어 자 몇째 몇 시에요 내가 봤을 때 한 두 점 먹으면 너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건 희망이 없어 이쪽이 굉장히 불리한게 우리는 지금 계속 쳤던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쪽은 처음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우리가 유리합니다 어 갑니다 자 받으세요 뭐야 어 아니 아니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이렇게 잘고 와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즐겁게 저식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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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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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야 빨리 냄비 찌꺼야 무턴 알아요 야 냄비 뜨거워 테인스 야 캣트 치는 괜찮다 종이 괜찮아 뭐야 아이 탓 빨리 들어가 빨리 하면서 올라가고 어떻게 어떡할까요 아야야 야야 아야 회장님의 적어샣은 함께 해야 해야 돼 재호우 좋아 그치 어 그죠 야 행성하다 한번 봐줘 배 받아가지고 esper 회와 맞았다 야 스포트에 다양한 수건 했을 끝난 거지 아 아 아 아 아 그래 생애 냉동에 야 나와 다음 세트 자 나 오케 이제 체 다 이걸로 뭐 채 바꾼다고 한다 이걸로 하 또 돈을 하고 싶은 대로 해 많이 이제 이제 바꿀 수 있어 이제 한 판 했으니까 바꿀 수 있어 멀어 바꿀래 내 걸로 안바꿔 거 아니야 이건 아예 뭐야 바꾸라고도 있어 그래 바까 이거 사야 바꿔라 래 야 너야 너야 이거 들래? 자 준비했습니까? 아니 그러면 내가 먼저 냄비 뚜껑을 하고 교체될 때 네가 허경하게 나올 것 같아 자 합니까? 준비했습니까? 재미론의 재미있게 이 정도는 뭐 감사합니다 아름들 잠깐만 잠깐만 내가 불가할 것 같아 오케이 내가 이거 흐팅이 안 되네 뭐야 멀리 간다 그래 그쵸? 오 여행 자 비등기징해요 1대1 비등기징해요 지금 쓰러갈게 내버려 봐 이제 비등기해요 재밌게 해 재밌게 해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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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고 고 야 시원하게 우리 지민영 써봐 마자 땅 소리로 딱 기조를 제어하라고 중소에서 하란 말이야 조심하라고 야 그렇지 다만 아자 니가 아니라 어 소속하게 아프다 오 재밌게 해 오케이 따로 써 봐라 아 아 아 영어 무너지나요 무너지나요? 웃기게라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자격이 없다. 작은 고치 그걸 보여주겠어 오케이 좋아 가자 오야 오야 왜 얼굴이 많나? 왜 얼굴이 많나?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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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게 내가 들게 나 싫어당한 사람 느낌을 내가 들게 이거 멤버교체 되죠? 내가 작은 고치의 위험을 보여줄게 탁고채? 도발이야 괜찮겠어? 탁고채 보여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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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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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꿨어요 우리 바꿔 바꿔 아야 야 아야 아야 공중가요 공중 야 이걸로 지면 이상한거 아니야? 너 뭐한거야? 야 이게 뭐야 너가 앞으로가 너무 쉬운게 아니야? 나 근데 뭐 탈격감이 없냐 이거 어 뭐야 야 이거 야 너 아까 후라이팬을 할 때 더 잘한거 같아 아니아니아니아니 기다려 봐 할 수 정말 역정 가능하지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남준아 뭐해 오케이 뒤엔 공이 안오는데 야 나도 한 번만 치자 아 아 아 아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방금 뭐 땡땡땡 자 일단 위기를 또 오세요 자 몸에 했어 아 끝났어 자세용 자 가볼까요 마지막 게임 저쪽이었으니까 저쪽 저쪽 괜찮은데 네 좋은데 아 오 아 네 야 이친신의 이 야 이거 이 야 이 야 야 미액션이 다르다 진짜 총 맞은 줄 알았다 으악 이래요 저 와 야 남자 나와 내 이래 이래야 이 역전 가능해 역전 가능해. 아 너희야? 여봐봐 너 베니스 좀 쳤냐? 아 쳤지. 할게요.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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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미안하다. 잘했어. 왜 이렇게 잘하냐? 야 냄비 뚜껑과 호라이턴의 3개야. 내가 알았을 때 너 약간 라면 뚜껑에 재능이 있어. 장난 아니지. 우리 바꿀게요. 자 뭐 어떻게 할까? 나 이거 줘 이거 줘. 내가 확인. 나 이거 줘. 나! 나! 진짜 너무 귀여워. 우리 저부야? 오케이. 아 이건 아니다 진짜. 형님. 할 수 있게 해줘야지. 이건 좀 심했다 방금.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. 마음껏은. 야 이거는 서비스. 야 람주야 너 안될 것 같은데? 야 뭐가 있어? 아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지? 나! 좋아. 좋아! 너! 나 나와나! 나 같은 CHAN2 아닌가 같아. 나는 이제 비타는 남자면 자랑 한다고 했는데? 막 하자 찾아. 오른손에 있는 흥염소로 꺼내 되고까. 나! 후쿠야. 나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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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 아 아 아 으 대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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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맨이 두고 있으며 야 냄둠 냄둠 더 잘해 아 아 아 아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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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야 정우야 자꾸 지는 척 하지 말라고 아 몸이 그래 내 몸이 미안하다 자꾸 지는 척해 징키 징키 밑에 잡아 깔아주세요 그 막 혈투만 정화 좀 더 풀어 꼭 그 자 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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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기가 막히 들어왔다 이거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잠실 들을 못 치겠어요 왜 아우자 들어왔지 아시아 아웃 자 자 시작이 났다 자 잘했다 달서 탔사 좋다고 해서 판가름을 내자 어 사람은 족구지 족구 보여줘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렛츠고 아 아 아 내가 다 해야 되나 그래 해봐 내가 해보고 내가 봤을거 나가라 그래 그래도 들어 나가야 돼 어떻게 할 길이 합시다 너 나가 여러분 탐사가 더 불려야 돼 내가 봤을때 자 오케이 족구 합시다 옛날 그 족구 실력 아니에요 제가 다른 뭐 연습했어요 족구 좀 했어요 야 우리 셋 중에서 야 우리 셋 중에서 그래도 하긴 뭐 의미 없다 자 성공 누가 꺼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세호 야 아무리 아웃이 없어도 이거라위보 하자 야 이기면 이걸로 가자 세호 첫판부터 예능하지마 나 너한테 좋은데? 첫판부터 예능하지마 옛날은 우리가 아니야 자 누가 찰지 얘기하세요 아우 형 웬만하면 헤딩으로 하지맡시다 저게 컨트롤이 잘 안되네 야 윤기야 너 진짜 잘한다 지세에 지금 변화구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무중력볼이 그래요 무중력볼이 우리 다 다리가 닿지를 못해 자 침착하게 하자 우리 돌려도 되니까 볼 오케이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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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저요 저요 오케이 저요 저요 오케이 저요 저요 오케이 저요 저요 야 이게 말로만 드디어 양보의 미덕이냐 아 저기 오늘 몽게게 장난 아니네 잠깐만 우리 예능그림은 다 나온거 같아 이제 진지하게 간다 자 이제 공공 진지하게 간다 자 진지하게 간다 진지하게 야 탱탱봉에 사 야 탱탱탱봉 괜찮아 탱탱탱봉? 야 이게 공이 힘이 없으니까 바꾸자 공공 바꿔야 바꾸게요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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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큰 재밌는 그림도 안 나왔어 검사점이 있었어요 방금 자 이거 이걸 작성하니까 아이고 이걸로 바꿔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로 제대로 자 이거 무게가 있어요 준비 됐어 자야 안받는다 했다 하나요 추가 야 야 스파이 아니냐 너 형 소리만큼은 뭐에요 형 내가 내가 뒤에 있을게 맞아 그래 잠시만요 우리 앞으로 가자 우리가 이 앞 이 투 원 전술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카메라 간다 자 저희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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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와도 그냥 바로 그렇지 추가 날리고 날리고 고 그렇지 야 야 야 야 자 이거 못봤는데 못봤는데 용구아 오케이 봤어? 봤어? 공중골 메타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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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신발까지 예상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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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복사뼈로 인마 날려가는데 족골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있어? 있지 높이지 하나 없잖아 야 대포 쏘냐 대포 쏘냐 대포 쏘냐 정국이 아니야 정국 좋았어 야 흥웅이 우리한테 왔어 좋아 흥웅이야 우리한테 왔어 이거는 이 정도면 승기 잡은거죠 자 오케이 자 포지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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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봐봐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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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슈술하지 말라고요 형 혹시 야군가요? 아니야 여기는 아 스파이 스파이 야 홈런을 때려 여기서 오늘 엑스맨 있어요? 들켰다 없죠 엑스맨 갑니다 자 오케이 제이 아야 제이 아야 제이 아야 자 자 자 저 형 살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앉아 자 오케이 제이 아야 제이 아야 제이 아야 오케이 몸 풀렸어 야 체인지해 아 끝났어 아 이제 몸 풀렸다 이제 진짜 풀렸다 이제 진짜 풀렸다 아 진짜 여기 개그맨 팀이야 뭐야 너무 웃기잖아 긴장해라 야 긴장해라 진짜 다 풀렸다 뭐 야 이제 죽었다 이제 아 눈물 나 브라진리언키 나 다 죽었다 이제 자 갈게요 예 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쟁여봐 그냥 봐도 쟁여봐 아 뭐야 그만하라고 힘들다고 형 제가 뒤에 있을게요 제가 뒤에 있을게요 제가 뒤에 있을게요 오케이 자 제가 뒤로 갈게요 제가 뒤로 갈게요 갈게요 자 뒤로 갈게요 오케이 자 받아오 두고 받아오 일부러 그러냐고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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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준 오케이 오케이 뭐가 오케이 뭐가 오케이 뭐가 오케이 뭐가 오케인데 어떻게 하지 이거 콩달라 오케이 진정해 진정해 쏠 쏠야 3대여 원래 3점 좋고 시작한거야 맞아 맞아 3점 부터지 원래 원래 승부는 3점 부터지 우리 3명이니까 오케이 웃지마 웃지마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 아니 뭐 예상도 못해 아니 가슴 트랩핑을 하는데 왜 일로가 저 아버지 미친거 아니야 진짜 너무 웃기잖아 아 미치겠다 일부러 웃기려고 작작업하는 거잖아 너무 부끄러운데 쏠쏠해 아 미치겠는데 진짜 아 아 자 이제 자 이제 4점 부터 라고 했어 으 으 아예 왜 제어 필요해요 까지 오케 으 너무 깨서 그래서 아 아 뭐 우체 들으시고 던 더 뭐 하다가 점 돌려 있잖아 아 너무 따 이거 자체 소박해서 소개 남들에게 뛰어가는 자 부품 서브 이긴다 이렇게 OK, 가자. 이제 승부체가 4점이라고 했지, 간다. 1800, 17, 18 에 어깨 트레이닝이 났다. OK, 왜? 야, 못 받을 건 낫지라고, 나라도 잡기 뒤에서. 쏘리, 쏘리, 쏘리. 아니 누가 이게 자세상 중요하다니까 우리 하여튼 우정 중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한 명 뺄까요? 아냐 아냐 아니야 해 아냐 나 여덟 번 중에 공 한 번 만졌어 괜찮아 괜찮아 의미 없어 얘들아 형 있으나 마나야? 자 오케이 남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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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윤기 형 윤기 형 야 너 반대빨로 차냐? 여긴 될 수 없는 팀이야 좋은 승부였다 아 진짜 서점하다 이겼습니다 여기서 1대1 그림이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팀 선정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떡백 팀의 승리가 남은 느낌 다 이긴 된 건 아니야? 그냥 좋아 자 그러면 베즈민턴도 떡백 족구도 베즈민턴 떡백 자 다음 게임으로 가시죠 다음 게임 자 다음 게임으로 갑시다 달려라 우왕칸 고 와 좋고 진짜 드럽게 못한다 우리 여러분 나의 승부는 하셨어 오케이 1,2,3 자 보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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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2 치약 스가 보이세요? 연하나 연하나 제목 간다 오케이 맞아요 뚜렷 오케이 아 잠시만 아 자 이제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스탑백 형 형 폭탄 조심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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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자 아 형 지켜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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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ng 쟝